시작! 나는 되게 과하게 나왔습니다 시작! 몇 분이에요? 3명? 우리 한 번 100분 내면 시작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100분 뒤에 아까 100분이 들어오시면 오케이 이제 막 올라간다 17분 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 인사드릴까요? 오케이 큰 게 올려? 오케이 100분 오케이 됐습니다 됐다 됐다 어디 있으면 됐어 됐다 자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스텝업! 안녕하세요, 스테이크 팀입니다 오랜만에 잘 해봤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열심히 뭐하고 있었죠? 저희요? 엄벨 연습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크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뭐였죠? 저희 지금 촬영장에 와 있는데 어떤 촬영장인가요? 잠 뱅 예 총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입은 트레이닝복도 정말 이뻐요 맞아요 저희 정말 잘 어울려 저희가 이제 가늘 겨울 유시스 유시스니까 촬영하러 왔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현실 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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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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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한 트레이닝복이에요 방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 어울린다고 저 잘 어울려요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잘 어울려요 그쵸? 정말 잘 어울려요 여기 바지도 세트예요 이거 예쁜데? 바지 세트라고요 네 네 저 바지 세트라고요 아 바지 세트라고요 아 바지게 자 다음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자 다음 다 전체적으로 이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약간 섹시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완전 자켓 아닌 자켓 같은? 자켓 같은 너 네? 당연히 누가 봐도 자켓인데요? 네 셔츠는 셔츠 아 진짜요? 말 좀 합시다 말 좀 말 좀 오케이 오늘 오시게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역시 아 역시 아 지공자네요 왕자다 왕자 멋있어 이혼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셔츠화 대기 좀 하세요 정단히 마세요 저 이거 내가 절대 숨겨주지 이쪽에 복이 많이 들어 있다고요 저절로도 많이 숨겨놨어요 아 이제 내가 그린이 남아있어요 아 네 복 여기 6개 있어 복 6개 복 복 아 다음 전 가을 오 가을남다 아 역시 우리가 이제 책 한거 딱 꽂아놓고 네 네 책을 여기다 꽂아요 책을 여기다 꽂아요 아 여기 실용적인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책 이렇게 꺼내려고 이런 느낌이네 책을 넣어봤습니다 청둥이 귀엽네요 청청 패션입니다 약간 우진이 형이랑 비슷비슷한데 또 다른 느낌이에요 청청 아빠 와드 아빠 와드 오케이 형 동생 형 동생합시다 오케이 형 동생 없어 없어 우리 마지막으로 아 우리 아 또 이런 검은 청을 입으신 우리 찬 씨 약간 힙해요 찬이 형은 캐주얼한 걸 모두 항상 힙하네요 맞아요 이런 걸 너무 좋아서 정말 예쁘다 생각해요 저희가 꼭 입고 가겠습니다 입고 가요? 또 입고 가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맞아요 오늘 방 제목이 뭐였죠? 완전체 오랜만에 완전체라고 완전체라고 진짜 완전체로 들어간 지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그전까지 어떻게 했었죠? 멤버들 나눠지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전 마지막이 마지막이 필 우리 한창 우리 한창 우리 한창 필이 연습 중에 필 받아서 우리 한창 coloss Atlantic 우리 한창 fem 아 아예 알았어요 웃붓붓붓붓붓 네 mutta 지금 알았어요 첫 필맛은 약간 느낌이죠? Kathleen 문이 형과 de 지금 굉장히 9명이라고 해서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여러분 다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요새 진짜 날씨가 더워요 덥죠? 말이 안 돼요 진짜 더워요 정말 더워요 아 오늘도 갑자기 또 비가 왔고 맞아요 이거 놀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더운 날씨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더울수록? 네 너무 시원하게 입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패딩 리프트 아 이열치요 네 이열치요 좋은 마인드x2 아아 창빈이 형이 내일부터 몸도 실천하겠답니다 아아 내일부터 이민이 형 올려야 합니다 아아 내일부터 패딩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더 헛 나 랩어 헛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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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сказ 손 width and extrêmement 이거 서고otle 말고 초코 그냥 초코 저기 한 incom Grande 이렇게 늦은 시간이 두고Because 진짜 놀라울 정도면 거의 포즈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 맞아요 그래서 더울 때는 더위를 내려줄 얼마 안 있으면 그게 있잖아요 어떤가요? 얼마 안 있으면 더위를 싹 내려줄 거에요 어떤 거에요? UNVEILED 2 UNVEILED 2 UNVEILED 2 UNVEILED OPERATION 2 UNVEILED 여름철에 십진동을 조심하셔야 되고 스트레이키즈에 중독되는 것도 조심할 필요 없어 조심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어 오케이, 조심할 필요 없어 왜 2가 드디어 한다고 합니까? 맞아요 저희 정말 멋있어요 아.. 저는 이 모델이 프로그룹을 안고 싶지 않았데 아무튼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맞아요 상상 못하는 무대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많은 게 준비되어 있죠 맞아요 정말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진짜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되게 무대를 했고 정말 공연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이번 언베이틀이 얼마나 더 좋을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들 맞아요 벌써 됐습니다 너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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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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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뭔가 그 저 있잖아요 사실 얼마 안 된 거 같거든요 그 저희 그 뭐지 언베이틀 데뷔 쇼 게스트가 언베이 너무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게 3개월 4개월 됐죠 맞아요 4개월인데 아 이게 4개월 됐어요 3개월 4개월 이렇게 또 제가 데뷔일이었으니까 맞아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른 거 같아요 진짜 빠른 거 같아요 정말 빠른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 몇 번 더 끌고 아 지금 시간이 좀 빠르면 아 형 형 좀 빠르면 내가 말해 근데 너 오른손으로 시간이 지났네 아 미안한데 상관 없지 않아? 상관 원래 상관은 상관은 왼쪽 아 저도 원래 오른손잡이여가지고 왼손에 이게 시계차긴 하는데 그래 이거는 못했다고 얘기 못했잖아 KMIT KMIT 오늘은 저희 싸게 만들었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쭉 왜 언베이 많이 보러 도와주세요 맞아요 기대하고 오셔도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기대 많이 하세요 진짜 기대해 돼요 이번에 우리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예 어떤 모습을 국제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거는 그거는 시계차죠 맞아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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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있어 괜찮아요 전부가 my 비교타임 필요없죠? 은혁은 능력이 없죠 원인 네 슈그로웅 은둑둑둑둑 개 이즈 아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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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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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셋들 네 아, 맞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티저 아, 맞아요 다들 마음에 드셨나요?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멋있어요 너무 잘 나오셔서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달라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세차기 있었잖아요 검은 색깔이랑, 근데 약간 스포티한 거 그게 뭔가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스포티한 거 맞아요, 스포티한 거 있었죠 약간 악동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뭔가 진짜 티지라는 걸 볼 수 있는 느낌 한이 형이 진짜 악동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머리 아, 머리, 맞아요 볶음, 볶음 머리 개구장이 같은 거 들렸어요 맞아요 아무튼 너무 재밌고 저희 슬슬 공사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 명씩 인사할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 명씩?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한이 형 저부터 할까요? 네, 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꼭 꼭 꼭 찬이 형 뒤로 들려주자 저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찬이 형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거 하시면서 그거 그건가? 그 우리, 뭐지? 그, 릴레이 예스 릴레이 인사 릴레이 인사 릴레이 인사 릴레이 인사 릴레이 인사 알겠습니다 릴레이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고요 어... 오! 아, 그리고 이거 한 김 뭐냐 그, 댓글도 읽어주시고 네, 그러면 hello 한 명당 한 개씩 읽고 갈까요? 어, 예스 좋습니다 한 명당 한 개씩 읽고 예스, 당장 한 개씩 읽고 예스, 당장 한 개씩 읽고 인사하고 아, 당장 와! 아오, 저희 너무 귀엽다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저는 이제 갈 테니까 다른 사람으로 나와야할게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저희 티저 너무 멋지대요 저희 티저 너무 멋지대요 감사합니다 저희 티저 정말 저희도 정말 멋있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저희 엄벨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엄벨 정말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예 알았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인입니다 자 댓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여워 응? 응? 무슨 댓글을 읽어볼까? 진짜 읽어볼까? 너 뒤쌉 아니야? 너무 얼굴을 들이밀는데? 너무 귀엽네요 아 안돼 어 뭐지? 오늘 안에 있나요?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일 읽을까? 저의 티저 사진 기다리는 중이라네요 기대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 엄벨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주세요 안녕 네 다음 다음 여러분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옆에 좀 치워주세요 저희 진짜 새롭고 진짜 멋진 컴백 활동을 그 시작을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아 네 간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정말 멋있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 친구 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여러분 진짜 너무 아 아 네 저희 지금 엄벨 2 열심히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희 정말 무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콘서트처럼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진짜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정도로 더더욱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 꼭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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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균 뭐 하는 균 뭘 보는 균 잘 따라한다 뭘 보는 균 지금 뭘 보는 균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엄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준비한 것도 정말 많고 여러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 있게 많으니까 뭔가 뒤에서 약간 빛이 나는데? 네 네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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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는 빛 안 나요? 옆에서는 비니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냥 싹둑 찹 네 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꼭 찾아와 주세요 저희 준비 많이 했어요 뭐 하세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댓글 하나만 읽고 갈까요? 정신이 없으니 어! 부산에서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서 오신대요 한마디 해주세요 부산? 부산 부산 가 왔나 더운데 오시는 길 맞아 진짜 더울텐데 파이팅하세요 정말 파이팅합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올라오셨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와 다들 언베일을 얘기를 하니까 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역시 그 남자는 다르다 제 모기를 물렸거든요 손목에 굉장히 간지럽습니다 DMI 다들 모기 안 물리게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갑자기 왜 모기 언베일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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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형이 좋은 모습으로 나와야지 아 저희 좋은 모습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지금 하트 수가 500만 개 500만 개 벌써 아니 나아가지 마 오 마이 갓 목이 나빴네 아 목이 나빴죠 목이가 나빴어 목이가 나빴어 목이가 나빴어 목이가 나빴어 자 네 여러분 여러분 언베일이 드디어 여러분 언베일이 드디어 파리 남았어요 파리 리다리 쑌쑌쑌쑌 승민이다 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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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언베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 예매 안 하신 분들 고민은 다음 깔림길에서 하시고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후회 안 하시도록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재밌는 무대로 AAC 잘하고 있다고 영어를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생이지만 너무 멋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팀을 위해서 재밌지 않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MC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멘탈을 드리고 끝입니다 마지막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다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었고 우리 공연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I AM FOO 무대 암베이 No.2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후회하지 말고 꼭 와줘야 돼요 맞아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드릴까요? 오케이 어 우선 저희 티저 사진도 되게 좀 특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스트레이 키즈만의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오늘도 저희 촬영장에 와서 이쁜 옷들도 입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 네 여러분 넘베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아 빨리 무뎌 울렴 울렴 오케이 자 그럼 저희 어? 아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스테이크 감사합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안녕 에잇 알아요 어 네 와 으을 우드 모르Over 짝 generic 스테이크 Democratic Users Reach